뿌우우우 뿌우우우우 양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 1맥 추천받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8승이라는 그런 승리도 할수 있는 초반부터 강력하게 4핸드 대결 와아아아아아 자기 백핸드로 왔을때 임팩트 승가 아니라 승 꺼져줍니다 백핸드 대결 아 그렇습니다 강함을 부드러움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4핸드 탑스피 1게임 탕타 굉장히 두껍게 많이 묻히고요 순간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김고은의 땡 시즌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양선수인데요 직선타 삼고 오 좋아요 서비스 신민주 강타 빠른 준비 필요합니다 서비스 김고은 바나나플릭 백핸드 아 백핸드 오 좋아요 천재 정교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점 찬스 신민주 동이 뻗어 백핸드 백핸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신 요 élect 맽 오 중담스던 손대 지금은 리드하고 있는 상황 기습 서비스 길게 2대 6 짧은 서비스 신민주 작전도 괜찮습니다 믿을 코스 득점 넉 점차 확실히 백혜주가 따라 붙었었는데요 멀리 뛰어뒀습니다 그리고 어으 B 이에 2으로 2 2 3 2 2 3 6 1 2 그렇습니다 낮은 공 대결 날카롭게 미시벨부터 이어갑니다 지구력을 갖고 있습니다 짧은 서비스 4대1 재빠른 내쳐 날카롭습니다 다시 발휘될지 서비스 짧게 갑니다 2공을 잘 됐죠 신민주 포핸드 전환 공을 질러봤던 김고은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득점 넣고 있습니다 작전이 늘 좋아요 신민주 길게 서비스 지금 마음대로 서브를 주사를 못하고 있어 좀 답답한 연속하고 있습니다 3구 백핸드 신민주 툭 써줍니다 랠리 7점 차입니다 매치 포인트 이렇게 11일 때 이렇게 11일 때 이렇게 11일 때 이렇게 11일 때 사이의 3에요 4시 도와줘 5 5 8 5 5